안녕하세요 편안한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지금 제가 4070 리뷰가 딜레이 되고 있어서 이런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거냐면 튜닝 메모리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튜닝 메모리에 대해서 영상 찍은게 엄청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감을 잡지 못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구요 튜닝 메모리는 어떻게 써야되고 뭘 사야되고 언제 쓰면 좋은지 아예 감을 못잡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미 잘 쓰고 계신 분들도 한번 재미삼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주제 튜닝 메모리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메모리에 대해서 두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요 클럭이 뭡니까? 타이밍이 뭔가요? 전혀 모르신다고요? 예전에 한 3-4년 전에 제가 메모리 오버클럭 일부라고 클럭과 타이밍에 대해서 이게 어떤건지 설명했는 영상이 있으니까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짧게 설명할게요 클럭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높을수록 빨리 움직여요 타이밍은 낮을수록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두개만 알고 계십시오 클럭은 높으면 좋다 타이밍은 낮으면 좋다 이것만 알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클럭과 타이밍 알았어 여러분 혹시 메모리는 두 종류가 크겠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제덱 표준 메모리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XMP, DOCP 같은 튜닝 메모리입니다 아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제덱 표준 메모리가 뭔가요? 제덱 표준 메모리는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 메모리 이렇게 검색에 나오면 녹색, 하이닉스 메모리 차도 나오는 거 있죠 뭐 팅그룹 메모리 이런 방열판 없는 애들 아 그럼 성지아님 이런 게일 메모리처럼 방열판 없고 ADATA처럼 방열판 없고 녹색이나 검은색이면 다 제덱 표준 메모리인가요? 아니요 제덱 표준 메모리인데 방열판이 있는 놈도 있습니다 심지어 제덱 표준 메모리인데 위에 LED가 있는 애들도 있어요 화려하게 꾸며놓는 놈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덱 표준은 어떻게 알아보면 돼요? 음.. 제덱 표준은 쉽게 얘기하자면 제덱 표준이라는 규정을 만족시키는 메모리입니다 그걸 만족시키면 뭐가 다른데요 이거 그냥 호환되는 메모리 호환되는 보드와 호환되는 CPU에 이 메모를 꽂으면 내가 아무 설정 안해도 이 메모리의 속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메모리의 타이밍이 그대로 적용되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B660 D4 보드에 지금 3200짜리 제덱 표준 메모리를 꽂는다면 램타이밍 22, 22, 22 되어있죠 이거에 3200이 클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런 바이오스에서 아무것도 손댈 필요 없어요 왜? 이거는 표준 메모리이기 때문에 아무런 세팅을 하지 않아도 얘 적혀있는 속도와 클럭은 보장이 되는 겁니다 호환만 되는 CPU 네임보드에 꽂기만 한다면요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에서 5600까지 13세대 같은 경우에는 표준 메모리가 적용이 되고요 MD는 5200까지만 표준 메모리가 적용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표준 메모리 중에서 제일 빠른 걸 쓰시면 아무런 세팅을 하지 않고 나름 괜찮은 성능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표준 메모리 자체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부분 유저는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튜닝 메모리 오늘의 주제인데 이 튜닝 메모리는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어요 방열판 달린 놈도 있고 방열판 없는 놈도 있고 그리고 XMP 메모리 하는 것도 있고 DOCP, EXPO, AMP 메모리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전님 저는 뭘 써야 되나요? 일단 제가 AMD입니다 AMD면 보통 밑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DOCP 메모리나 EXPO 메모리 쓰는 겁니다 인텔인데요 인텔은 XMP 메모리 쓰면 됩니다 그럼 이 AMP는 뭔데요? 이거 옛날에 쓰던 용어예요 AMD에 사용하는 AMD 메모리 프로파일 메모리 라는 겁니다 좀 이상한 소린 것 같지만 예전에 이 XMP가 일단 인텔이 먼저 시작했고 요거랑 비슷한 거를 똑같은 용어 써서 만들기는 좀 거시게 하니까 AMD 메모리 프로파일 이란 뜻으로 AMP 메모리를 10년도 쯤에 AMD에 썼던 것 같고요 XMP 메모리는 인텔이 좀 오랫동안 썼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10년도 쯤부터 장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에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긴 하거든요 그때 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XMP 메모리 그러면 사서 그... AMD 버트에 꽂으면 안 돼요? 이 XMP 메모리가 DOCP 프로파일을 같이 지원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XMP 메모리 사서 AMD 보드에 꽂았을 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거꾸로 DOCP나 EXPO 메모리 사서 인텔 보드에 꽂아서 XMP 걸면 안 돼요? 될 수도 있는데 안될 때가 더 많습니다 AMD 메모리 프로파일 들어있는 애들이 XMP를 지원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도 있거든요 사실 저거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명확하게 검색을 하셔야 돼요 이건 사실 다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 메모리의 프로파일이 어디까지 설정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EXPO, DOCP, XMP 다 있다 혹은 EXPO만 있다 혹은 XMP나 DOCP만 있다 이런 식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호환성을 알아보기 위한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검색을 안 돼요? 예를 들어 G스클리 메모리 G스클리 이거 찾아보기 좀 쉽게 해줍니다 G스클리 메모리 들어가요 들어가고 난 뒤에 내가 쓰려고 하는 메모리가 뭔가 아셔야 돼요 일단 음 쓰려고 한다 뭘 쓰려고 하는데요 메모리 데스크탑용 메모리 쓰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봤던 게 트래던트 시리즈였어 근데 네오였냐 네오가 아니냐 이거 같은 제품 아니에요 네오인 거랑 네오 아닌 거랑 보시면은 네오 안적했는 애는 뭐죠? 인텔 XMP 메모리이고 네오라 저켓레드는 EXPO 메모리죠 근데 사실 이 트래던트 Z5 XMP 메모리를 꽂아도 DOCP는 적용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일단 내가 사려고 하는 메모리 한번 눌러봐요 근데 웬만하면 여기 MD는 MD형 거 눌러보시고 인텔에 인텔 거 눌러보시는게 좋습니다 눌러보시고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쓰려고 하는 용량이나 보통 16개가 2개를 많이 쓰시죠 거기다 속도 그런게 있죠 타이밍 타이밍은 AMD 같은 경우는 32 밑으로는 안 들어가는게 많으니까 저는 36 자를 고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한번 들어가봐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AMD 7000 시리즈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눌러보면은 큐브에 라는게 있습니다 퀄리파이드 밴드 리스트라는게 있는데 이게 메모리 메인보드 호환성 리스트입니다 요거 눌러봐요 눌러보면 뭐다 각 메인보드 회사에 칩셋에 따라 호환되는 보드 종류를 알려줍니다 이런식으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야되요 이 목록을 제일 잘 알려주는 데가 G스킬이고요 그 다음에 팀그룹입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눌러보셔야됩니다 안 눌러보고 고른다? 그럼 큰일나요 뭔 큰일나는데요 컴퓨터 터지나요? 아니요 그럼 컴퓨터 못쓰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그냥 막 사도 되는거 아니에요 그냥 막 샀을 때 안 들어갈 확률이 꽤 높습니다 들어갈수도 있지만 안 들어갈수도 있어 근데 안 들어가면은 환불이나 교체가 불가능해요 보증을 받고 싶으면은 이 메모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 호환목록을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 지금 통용되는 메모리 대다수가 팀그룹이나 G스킬 메모리일거에요 특히 인기 제품들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서린에서 수입하고 있으니까 서린한테 이 메모리 저 보드에 쓸 수 있나요? 카톡에서 물어보시면은 쉽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찾아보셔도 그래서 뭐 제일 쉬운 방법 사실 서린에게 물어본다 에이스한테 내 탓 내 탓 좀 하려나 니 때문에 연락 너무 많이 봤는데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이게 제일 쉬워요 그게 아니면은 이런식으로 메모리 회사 들어가서 내 호환목록을 확인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러면 성전님 그 AMD에 7,000짜리 8,000짜리 사서 꽂아도 돼요? 어 AMD에 7,000짜리 8,000짜리 사면은 1대1 적용이 안됩니다 AMD에 1대1 적용되는 가장 큰 수치는 6400 인데요 6400 메모리가 1대1 적용된다고 표겐하는 보드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사야 되냐면 DDR5 기준으로 EXPURE 메모리 AMD용 쓴다고 치면은 6000에서 6200 범위의 EXPURE 메모리를 사셔야 됩니다 이거나 아니면 DOCP 그래야 높은 성능에 어느정도 호환성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671짜리에도 별로 없어요 그냥 6,000짜리 쓰는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거는 뭐다? 아까 얘기했지만 7,000 시리즈 AMD 7,000 시리즈 CPU용 원장클럽이에요 그럼 그거보다 밑에꺼 쓰는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6000부터 높게는 8,000까지 있는데 이 8,000은 된 놈이 매우 드물겁니다 국내에 수면도 별로 없을거에요 실제로 이거는 좀 무리수요 가깝고 7,000인잡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이 사이 메모리 사서 XMP가 되냐 서린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보드를 알려주든지 아니면 그 보드에 안된다라고 얘기해줄거에요 그리고 또 CPU별로 잘하거든요 12세대는 안되고 13세대는 될수도 있어요 요런것도 좀 자세하게 알려줄테니까 서린이한테 물어보시거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쓰는 보드에 얼마까지 메모리가 적용되었는지 메모리를 타고 들어와서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좀 더 고클럭 메모리도 있고 그럴거에요 아 제가 지금 MD권을 눌렀는데 인텔은 좀 더 고클럭 메모리도 있고 그럽니다 데탄리얼 메모리도 같이 놔서 XMP 메모를 눌러보면 클럭 아까전에 여기 8000까지 있죠 아까전에 MD권 들어가니까 6000 얼마까지 밖에 없었잖아요 얘는 8000까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CPU에 따라서 일단 저 XMP든 XPO든 넣을 수 있는 메모리 한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세대의 CPU가 나오면서 더 넓어질 수가 있어요 당장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13세대 쓰시거나 이거는 13세대 그리고 여러분이 AMD 지금 AIM5용 7000CG 쓰시거나 그거에 따라서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AMD 7000CG가 ZEM4입니까? 아 감감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ZEM5야? 잠깐만 1000 2000 3000 4000 5000 5000 아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세대 이게 더 어렵다 그냥ð 7000CG에서 얘기하죠 AMD 7000CG 이 정도면 기본적인 건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거야 성장님 일단 대충 알았어요 인텔은 6000에서 8000까지 올릴 수 있다 더 폭넓게 들어간다 MD는 6000에서 6200까지 이 정도에서 고르시면 된다 라고 말씀한 거 알겠는데요 그 말고 그러면 기능적으로 EXPU나 DOCP나 XMP가 다른 건 없나요? 사실 없습니다 저번에 누가 EXPU는 세부 렌탈을 같이 손대주는 프로파일이 들어가 있고 XMP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XMP도 XMP1, XMP2 프로파일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XMP2 들어가면은 2차 렌탈까지 수정이 되고 그럽니다 오토되어 있으면 3차도 자동으로 수정되기도 했지만 보드에 따라서 어쨌든 어존도 세부 렌탈을 손대는 XMP 메모리가 있을 수도 있고 EXPU메모리도 세부 렌탈을 손대기 때문에 뭐 얘네들 솔직한 말로 별 차이는 없어요 다만 EXPU는 최신 규정에 맞기 때문에 좀 더 성능을 끌어올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DOCP보다요 DOCP는 좀 호환성에 중점을 뒀다 치면 EXPU는 좀 성능에 어느 정도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구형의 DOCP 메모리 똑같은 클럭의 제품 꽂는 것보다 EXPU메모리 꽂는 게 약간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무조건 100%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XMP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지금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 딱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트에 따라서 프로파일 값이 세부 렌터가 조정되냐 주요 렌터가 변경되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셋 다 사실 하는 역할과 똑같습니다 이 메모리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지 각 보드에 테스트해보고 그 들어가는 값을 메모리 안에 저장했고 그 저장한 만큼 우리가 불러오기를 하면 자동적으로 오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표준 메모리는 다른 거죠 표준 메모리는 오버가 아니에요 걔는 그냥 말 그대로 표준의 메모리야 기본적으로 꽂아 쓰는 좀 늘어진 렌타임이 약간 낮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표준의 메모리고 이 메모리들은 말 그대로 오버 클럭이 되어 있는 값을 불러온 고성능의 메모리 라는 겁니다 다만 저 고성능의 메모리는 대부분 경우는 돈을 더 준 만큼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삼성 메모리와 가격 비슷한 튜닝 메모리 있던데 이거 쓰면 성능 더 좋나요? 미묘하게 더 좋을 수 있어도 별로 큰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여러분이 6000에 CL40까지 뭐 42까지 풀려있는 아주 저렴한 방열판 달려있다는 것 정도만 의미가 있는 그런 메모리 사서 여러분이 뭐 5600 표준 메모리 보다 이건 좋나요 그러면 좋게 하겠죠 뭐 1% 정도 좋으려나 전체 성능을 따지면 PC에 근데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6000클럭이라도 CL32짜리 그러니까 낮은 거 좀 많이 낮은 거 이런 거 쓰면 성능이 더 좋다는 거죠 다만 그런 메모리일수록 보드 호환 폭이 좀 좁아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드 호환 폭이 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내가 얘기한 이거 큐브에 Qualified Band List 있잖아요 이걸 확인하고 샀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요새는 좀 잦아가지고 뭐 10개 중에 2개 정도는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다? 이 호환목록 메모리 제조사가 배파하는 이 호환목록이 있어야 우리가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튜닝 메모리 살 때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해야지만 13세대 기준으로는 웬만하면 7000 밑으로 사는 게 좋을 거고요 뭐 8000까지 있긴 한데 8000XMP 됐는데 진짜 보드 엄청 적어요 이거 찍어서 한번 눌러볼까요? 엄청 적으니까 이거는 사실 좀 힘들고 큐브에 눌러봤자 보드 몇 종 안 나올 거예요 아수스하고 에브가 한 종류씩 넣을 거야 맞죠? 킴핀하고 에브가 아펙스밖에 없어요 저런 고클럽 메모리는 호환목록이 매우 좁기 때문에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13세대 쓴다 치면은 7000 정도 되는 거 이 정도 쓰면 충분히 고성능입니다 이런 거 사서 이 호환목록 확인하고 그리고 XMP 넣는 방법은 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XMP 넣는 방법 검색해서 적용해 쓰시면 될 거 같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7000 시리즈 그... CPU 기준으로 EXPU나 DOCPU 메모리 사시고요 그리고 어제 하면 EXPU 메모리가 성능이 조금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사시고 얼마? 6000에서 6200 고성능을 본다 해도 6200요 6400 메모리는 보드 호환목록이 얘만큼 좁습니다 그래서 좀 구매했을 때 보드 선택의 폭이 너무 좁으니까 편안하게 보통 6000짜리 6000에 CL32나 34, 36 이런 거 사셔서 적용해 쓰시면 그래도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표준 메모리죠 제작 표준 메모리 보다는 조금 높은 성능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음... 간단하네요 별거 없네요 근데 성전님 좀 지난 12세대나 10세대 아니면 5000시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해요 그거 이미 옛날에 영상 다 찍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신경이 됐으면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어차피 내용은 똑같아요 이런 목록 확인해 보시고 걔네들 같은 이제 DDR4를 많이 쓰실 테니까 DDR4 기준으로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이제 DDR5 기준을 얘기했으니 이 클럭이 7000시리즈나 13세대 기준이에요 그 밑에 보드는... 아 보드가 있잖아 그 밑에 CPU 모델에는 적용이 안되니까 그거는 또 따로 제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 쓰시면 될 거 같아요 어때요? 틀림웨이 감이 좀 오나요? 쉽죠? 한마디 축약하면은 표준 메모리 보다 좀 더 나은 오버클럭 설정을 넣는 메모리다 그 오버클럭 설정을 불러와서 호환되는 보드 사면 편안하게 오버를 적용해서 쓸 수 있는 메모리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다만 그렇게 편하게 쓰려면은 CPU 메인보드 메모리 호환 목록을 다 확인해야 되고 이거 다 확인해서 사도 안될 때가 있으니까 꼭꼭 메모리 회사에 QVL에 있는 걸 사셔라 이정도가 오늘 영상의 마무리가 되겠네요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제가 지금 정신없이 얘기해서 틀린 내용이 있다면 밑에 얼마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번에는 진짜 4070 리뷰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고정 댓금도 배고프로 iked 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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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